에코프로 H는 많이 올라서라기보다는 오를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슬쩍 흘려주려고 저희가 추천드린 건 9월 8일이에요 2021년 분할 기기를 해서 에코프로로부터 분사한 회사인데 친환경 토탈 솔루션 합니다 클린 룸 케미컬 필터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이런 것들 합니다 탄소배출권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회사인데 오랜 시간 주가가 좀 많이 내렸죠 이렇게 내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는 난이도가 최하라 그랬죠 그냥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책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잘릴 수 있을 때 잘르면 제일 좋지 내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뭘 굳이 여기서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러다 보면 거래량이 나와요 거래량이 요날 나왔거든요 요날보다 요날이 더 크죠 요것도 재밌는데 에코프로의 HN을 관통하는 가격 대충 그리면은 49,700원이 나오는데 300원 차이니까 5만원이라고 합시다 300원 정도는 반올리면 해도 되잖아요 그죠 거의 차이 없네 원래 종가가 49,950원이네요 제가 아까 대충 그린 거니 여기다 선을 그리고 이렇게 보면 상호 한 1년 정도 앞으로 한 1년 더 한 2년 정도는 얘가 다 그냥 통칠 것 같아요 에코프로 HN은 5만원짜리다 라는 것을 얘가 설명해주고 있다 너는 5만원 너는 5만원 에코프로 HN 이라고 쓰고 에코 에코프로 HN 이라는 회사가 있어? 어 그래? 너는 5만원 여기 써놨어요 간판이 써있어요 여기 지금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정해놨다 지금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하여튼 요 주변에서 계속 매수하는 거지 이렇게 5만원 근처에서 5만원 밑으로 깨졌을 때는 거래량이 없다 요 아래쪽에서 거래량이 하나가 또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평균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게 없어요 그냥 5만원에만 사고 있어요 그렇죠? 딱 5만원에만 사고 있다 이 재밌는 건 돌파구 안창이 나왔어요 지금 돌파구 안창 저희가 드린 시점이 9월 8일이니까 9월 8일이니까 9월 8일이 사실 여기거든요 우리가 준 게 여기란 말이지 여기서 그래서 요게 요날 나와가지고 수익이 난 게 한 10%밖에 안 돼요 밖에? 어쨌든 1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푸시가 나왔더라고요 10% 정도 달성이 됐다 그러면서 푸시가 나왔는데 요거 10% 수익 난 거 가지고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까도 뭐 제주은행이니 뭐니 뭐 이론이니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얘는 더 갈 것 같아서 일부러 주워왔다고요 그러니까 뭐 한 20% 30% 오르고 나오면 방송할까 하다가 그냥 뭐 관적 넣고 같이 보시면 좋지 뭐 그런 차원으로 알려드렸다 알려드렸다 이게 지금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종목들의 몇 면을 보자면 뭐 최근에 뭐 이슈 되고 있는 킴트로스라든가 에코프로 뭐 이들도 탄소배출권 회사들이에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8%대 올라왔는데 이것도 요새 계속 얘기하던 종목이죠 이거 다음 다음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거 우리 지난번에 안 찍었나요? 에코프로 안 찍었나? 에코프로 찍었네 8월 9일날 찍었네 8월 9일날 에코프로도 8월 4일날 줬잖아요 8월 4일날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인 거 하니 지금 에코프로를 우리는 8월 4일날 주긴 했어요 8월 4일날 여기서 주긴 했어 근데 지금 에코프로의 상황으로 빗대 보자면 지금 약간 어디라고 비교하면 좋을까 정확한 그림이 없는데 약간 한 요정도의 그림? 어 요정도의 그림인 거 같지 요렇게 보려고 나서 에코프로 HN으로 가보면 물론 뭐 같은 회사이긴 하지만 요 상황이다! 응 여기서 좋다 요런 얘기에요 여기서 나온 거다 이러고 나서 10%가 오른건데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에 따라서 조금 취향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 심지어 뭐 여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물리니까 좀 그래서 그렇지 근데 물려도 여기서 이렇게 추매하면은 그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따라서 산다고 여기서 덜컥 그냥 덩어리 사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물렸다가 혹시라도 이걸 깨면은 이걸 분할 매수를 하신 분들이면 평균 단가가 여기니까 잘라야 되는데 여기서 덜컥 사시는 분은 여기서 못 잘라요 깨질 때 요렇게 내려갈 때 이거 대책이 없어 이럴 때 여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기를 좋아하시는 분 여기를 좋아하시는 분 여기를 좋아하시는 분 여기를 좋아하시는 분 사람마다 조금씩 취향이 달라요 그리고 서로 싸우지 내가 맞지 네가 맞네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데 그분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저는 여기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자리 넘어가는 자리가 제일 좋다 안전하잖아요 응 거래가 쉬우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서 팔아라 여기서 파는게 제일 좋지 요렇게 거래하는 방식을 좋아하는데 지금 에코 프로 HN이 바로 거기 딱 걸렸다 넘어가기 직전 그래서 요 종목은 가지고 계시다가 615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얘는 이제 말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쭉 올라갈거야 이렇게 쭉 일단 기본 상한가 하나는 뭐 일단 찍고 갈 거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요거랑 또 비슷한 회사를 또 몇 면을 보자면 유닛도 사실 비슷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좀 작아서 그렇지 에코바이오는 아직 좀 멀었고 이건 산업도 좀 멀었고 SGC에너지도 저점 매수세가 없어요 스캠스 정도? 스캠스 정도가 조금 비빌만한 정도가 된 그 정도 인데 현재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9월 15일 현재 시점에서 올라간 캠트로서는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을 탄소배출권에서 하나만 집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에코프로 HN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린 것에 비해서는 10%가 올랐지만 어 그러면은 나한테 주고 설거지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 없어요 우리 방에 에코프로 HN은 별로 없을거야 이거 사신 분들 없을까 이거 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사가지고 저희 것 좀 털어주세요 아휴 이거 뭐 여기다 올린다고 이거 몇 명이나 살까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저 없 저 없다니까요 아 이런 걸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쵸 그러니까 저희는 산 지가 좀 됐는데 지금 사서 저희 거를 설거지해 주실래요 요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네 추가로 어디 이렇게 살아 이런 얘기를 좀 조심해서 해야겠다 그쵸 정 찝찝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등감원에 신고하시면 가서 조사받고 오면 제가 없다는 걸 증명해 드리고 무고로 같이 신고해 드릴게요 여하튼 심심하시면 한번 신고 한번 해보시면 경찰서에서 같이 한번 뵙고 아니 근데 여하튼 전 없다 좋아보여서 얘기한 거예요 10% 아니면 이렇게 하자 차라리 내려오면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줬거든요 여기서 줬으니까 여기 오면 여기서 사세요 그러면 되잖아 지금 하지 말고 내려와서 저희가 드렸었던 가격이 오면 오겠지 거기서 하시면 되겠다 여러분 조금 떳떳해지네 자 해보십시오 문화 뵙 뵙 뵙